칡곡의 옛 성연 말씀, 오늘은 8세기 당나라 때 불교의 선승인, 하택신의 선사의 현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종기, 하택신의 무념으로 종지를 삼고, 지음 없음으로 근본을 삼으며, 진공이 채여 묘유가 용으로 삼는다, 지녀의 무념은 분별 아닌 생각이라야 능히 안다, 실상은 생겨남이 없는 것이니 어찌 색심으로 볼 수 있으랴. 무념인 생각이라야, 곧 진여의 생각이오, 나음 없는 나음이라야, 곧 실상의 나음이다, 머무름 없는 머무름이라야, 항상 열반에 머무르는 것이고, 행함 없는 행함이라야, 바로 저 피안을 초월하는 것이다, 움직임 없이 움직였음이 다음 없으니, 생각 생각마다 구함이 없어서, 구한다지만 본래 무념이다, 깨달음에는 어둠이 없어야, 오한이 청정해져, 삼신을 요달하고, 반야지혜에는 알았다는 것마저 없어서, 널리 사지로서 육통을 운용한다. 이렇게 알면 곧 선정에서 선정이라는 생각이 없고, 곧 지혜에서 지혜라는 생각이 없으며, 곧 행에서 행이라는 생각이 없다. 성품이 허공과 같이 평등하고, 근본 몸이 벗개와 같아, 육도가 이로 인하여 원만하고, 도품이 이로 인하여 모자람이 없다. 이것으로 나라는 법체가 공한 것이어서, 유도 무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은 본래 지음이 없고, 돈은 항상 무념으로 무념이라는 생각도 없어서, 구함도 얻음도 없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다. 본체의 산명을 깨닫고, 마음의 파레타를 통달하니, 공덕은 심력을 이루고, 부기로는 일곱 가지 보배가 구족하다. 부리문에 들어 일승의 이치를 얻으니, 묘한 가운데의 묘함은 곧 묘한 법신이며, 하늘 속의 하늘이 되는 것이다. 이에 금강의 지혜는, 가없어 항상 고요해서, 그 쓰임새는 무한정이니, 쓰되 항상 공하고, 공한 가운데 항상 쓴다. 쓰나 있는 것도 아니니, 그것이 진공이오. 공하나 없지도 않으니, 그것이 묘유를 이룬다. 묘유는 곧 큰 지혜여, 진공은 곧 청정한 열반이다. 반야는 열반의 원인이오, 열반은 반야의 결과이다. 반야는 봄이 없이 능히 열반을 보고, 열반은 무생이지만 능히 지혜를 낸다. 열반과 반야는 이름은 다르나 본체는 같으니, 뜻에 따라 이름을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은 정한상이 없다 한다. 열반은 능히 지혜를 내니, 참 부처의 법신이라 하고, 지혜는 열반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열애의 지견이라 한다. 지란 마음이 공적함을 알니요. 견이란 성품이 무생임을 봄이다. 지견이 분명하면 같고 다른 것이 없으니, 그 까닭에 움직이고 고요함에 항상 묘하고, 이변과 사변에 모두 여여하다. 여여하면 곳곳마다 통달하고, 통달하면 이변과 사변에 걸림 없다. 여섯 강관이 물들지 않는 것이 선정과 지혜의 공력이요. 여섯 의식이 생겨남이 없는 것이 바로 여여함의 힘이다. 마음이 항상 여여하면 경계가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면 마음이 비워진다. 마음이라느니 경계라느니 하는 것이 함께 없어서, 본체와 씀이 다를 것이 없으면, 지녀의 성품이 청정하고 지혜의 거울이 다음이 없으니, 마치 물에 천 개의 달이 명백한 것 같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안아 항상 공적하나니, 공이란 형상 없음이요, 적이란 생멸 없음이어서, 성과 악의 구속을 받지 않고, 고요함과 어지러움에 포석되지 않으며,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업돼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익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구단이고 멈추고 안고 누우매,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 언제나 얻어서 얻은 바 없으니, 3세의 부처님들의 가르친 뜻이 이러하다. 보살께서 자비를 일으켜서 차례차례 전해주심이요, 세종께서 인멸하신 뒤에 인도에서 28조 모두, 머무름 없는 마음을 똑같이 열애의 직연으로 전하시다가, 달마에 이르러 중국으로 오셔서 초조가 되셨다. 다시 다음 다음으로 전하여 지금껏 끊이지 않았는데, 비밀한 교법을 반드시 깨달은 이에게 전하기를, 마치 왕의 옥새를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는 것 같이 했으니,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로 장엄함은, 행과 견해가 구족해서 법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하나니, 옷은 법의 심표요, 법은 옷의 종지라고 해서, 옷과 법을 전했다 하나 다시 특별한 법이 없으니, 안으로 시민을 전하여 시민이 본심에 개합한 바를, 겉으로 가사로서 전하여 종지를 표시했을 뿐이다. 옷이 아니면 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법이 아니면 옷을 받지 못했었다. 옷은 법을 표시하는 옷이오, 법은 생겨남이 없는 법이니, 생겨남이 없으면 허망도 없어 그것이 공적한 마음이라, 공적의 알미 법신의 깨달음이고, 법신의 깨달음이 참다운 해탈이니라, 그 이상 집곡의 옛 성연 말씀, 오늘은 육조해능 선사의 제자, 하택신의 선사의 현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참성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